자 호라비는 아닌데 호라비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호라비는 아니죠 혼자는 안 계시잖아 슬아의 자녀는 두 분이 계실 거고 아드님을 두셨고 그린데 우리 지금 계신 와이프하고도 내가 사실은 처음에는 정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지쳐 계세요? 제가? 두 분 사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사이가 돈독하기보다는 조금 건조하다 서로한테 조금 관심을 잃어간다 조금 그래 보여요 큰 문제는 없지만 큰 문제는 없지만 좀 그래 보여요 재미난 일이 없네요 집안에 재미난 일이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나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란이 좀 있어요 기복이 좀 있는 분이에요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가야 되고 정체기에는 잘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부단이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정체기를 더 내려 꽂는 그러한 그래서 인생의 기복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갈 것 같으면 그리고 내가 잘 나갈 것 같으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여자 싫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한때는 내가 끼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다 하고요 그런데 무언가 지금 돈이 막혔다 그런데 이 돈을 풀려면 문서의 변화를 줘야지만 풀 수가 있다 문서의 변화를 줘야지만 풀 수가 있는데 저는 앞에 계신 분이 뭔가 상업적으로 또는 영업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실 분으로 보이지 제조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관에 계신다든가 직장을 다니실 분은 아닌 걸로 보여요 하시는 일이 뭐죠? 부동산죠 부동산? 네 부동산이면 지금 코로나 때부터 많이 힘들잖아요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전월세를 주종목으로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겸을 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조금 큰 단위들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상업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가 돈이 되면 돈이 되지 전월세에서 그렇게 치중해가지고 돈이 안 풀려요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작년부터 많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가 환경적으로 맞닿은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지언정 그게 아니라고 할지언정 앞에 계신 분의 사주운기로 볼 것 같으면 재작년부터 나는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막혀있는 수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가진 노하우를 많이 펼치셨을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꾸 허성세월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내가 무언가 많이 내려놓게 됐다 내려놓게 됐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러면 금전을 자꾸 까먹는 수가 되잖아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우선은 이 사주로의 지금의 운기는 부동산적인 변화를 내가 줘야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옮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거를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바꾸든지 무언가 부동산에 변화를 줘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에 내가 하는 업이 부동산인데 그게 무언가 사람들 관계에 매칭이 안 되고 다 될 것만 같은데도 꺼지고 다 될 것만 같은데도 꺼지고 이런 것들은 원래 작년 5월이 지나면서 조금 풀려나갔어야 돼요 작년 하순부터는 그런데 지금 못 풀리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본인 사주에는 그 나이 또래들은 작년 하순부터는 그래도 일이 조금 풀려나가는 경향을 보이거든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집안의 상이 두 개는 있다라는 거예요 4년 이내에 4년 이내에 집안에 가까운 분들의 상이 두 개는 있다 있죠? 있어요?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상으로 인한 상으로 인한 무언가 눌리는 기운이 있어요 막힌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누구예요? 장인하고 장인어른하고 큰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다 부모자잖아 다 부모자다 보니까 나는 자식 된 사람이거든요 내 부모 아니래도 자식 된 사람이거든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돈이 들라면 막 들어요 들라면 막 들고요 그런데 그게 판단 한번 잘못하면 돈에 불붙어서 제가 되듯이 돈을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주예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주라 확실한 현물이 아닌 이상 사람을 믿고 어떻게 협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불리한 사주고요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본인 또래의 사주들이 작년에 상반기가 거치면서 하반기부터 이렇게 풀려왔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풀리는 건 우리 그 부모님의 상이 두 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다 보니까 내가 재혼이 막혀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딴 기준님께서는 근데 왜 나는 딸도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딸아들이 있으니까 딸아들이 있다고? 아들만 둘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건 내 쪽이고 아 그럼 재혼 가정 그래서 우리 기준님 쪽에는 딸이 있고 딸이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딸이 자꾸 보이는데 아들만 둘이라고 하시니까 기준님을 보면 딸이 보인단 말이에요 재혼 가정이시고 아무리 재혼 가정이라 하시더라도 우리 기준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는 나한테는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또 친족상이시고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이것도 진상문이니까 얼마 안 되셨을 거고 그런데 우리 기준님 쪽에서도요 그런데 우리 기준님 쪽에서도요 지금 삼재를 거치면서 또 원진이라는 살도 있으셨고 지난 해우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문까지 얻다 보니까 원래 부부는 합궁이거든요 내가 돈을 되게 잘 벌잖아 내가 되게 잘 나가잖아 그러면 우리 기준님의 우울증이 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해야 돼요 밖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기준님 자체가 본인보다도 더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운기 자체가 그런데 부부는 합궁이야 내가 나갈 것도 나도 지금 무언가 걸려있는 게 있지만 상의 그늘이 있지만 우리 기준님은 내 친부모의 상이잖아요 그것도 삼재수에 맞닥뜨린 내 친부모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기주가 기운을 전환을 못한다 피지를 못한다 그게 집안의 재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기에다가 부동산이 내 주업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더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뭔가 모르게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또 한 번은 본인 띠에 계신 분들이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같은 년이 되더라도 다시 역마가 생기고 활동성이 열리지만 제가 볼 때 앞에 계신 분은 또 다 된 밥이 될 것처럼 하던 게 또 흐트러지고 될 것처럼 하던 게 또 흐트러지고 내가 기껀 공을 이렇게 세웠는데 옆집 가서 산다든가 이런 일들을 또 뒤통수 맞는 일들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리는 운기에 놈들처럼 풀리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상문부터 내 사주 안에 그늘부터 재어를 놓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에 어떠한 변화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운기를 조금 흔들어 놓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변화도 줄 수 있으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상반기는 너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이 무언가 3, 4월까지 음력으로 3, 4월까지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수 있겠지만 3, 4월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상을 걷어 놓지 않으면 무언가 활동성은 열리고 전화문이나 이런 소식들은 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매듭 지어지기는 또 한 번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을 거둔다는 게 뭐예요? 상을 거둔다 상문을 거둔다 그게 뭐예요? 상문 나한테 들어와 있는 상문 기운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천도를 하면서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운기보다도 사실 우리 기주의 운기가 집안의 안 땅기주의 운기가 너무 이게 이 사람은 빛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보는 건 초가집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 데에 겨울에 뗄 감도 없어야 되고 문틈에서는 구멍이 다 나 있고 그런 집에 상볼이 있고 혼자 앉아 있는 수전이라는 거야 운기가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내 와이프가 이렇게 내 와이프의 운기가 너무 이렇게 좀 눌러져 있어요 바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밖으로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들에 비신하기 어렵다 아무리 와이프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공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그럼 대주라도 괜찮냐 아니 너 역시도 상문이잖아 너 역시도 큰아버지 상문이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지금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50에서 9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내가 조금 고초를 겪을 때 그때 같이 맞물린 상문인데 많은 살들이 있지만 이게 후천적으로 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아무나 다 그 기운을 타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 때에 내가 수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기운을 타요 그 시점에 내가 운기가 안 좋았다라면 그때 타요 그때 타는데 한 번 타면 인위적으로 이게 후천적으로 생겨난 사람이 생노동사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그 살은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자연히 시간 간다고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해우년에 따라서 원진이다 상충이다 이런 것들 역마다 이런 것들은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 나타났다 사라지다 하잖아요 삼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문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생겨나는 사랑관계에서 생겨나는 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풀어내지 않고서는 자연히 시간 가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 안팍에 다 부모상을 업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우리 기준은 날삼재수의 그 상문을 얻으셨어요 그 상문 특히나 내 부모의 상을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앞으로도 더 인연가는 무언가 재수 좋을 일에 기쁠 일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성취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시간을 자꾸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걷어내고 걷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하반기 중기부터 내가 때를 노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고개만 까딱까딱 상문을 저 스스로 걷어낼 수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선 신부터 받으세요 스스로 걷어내실 것 같으면 그러면 천도제나 이런 걸로? 근데 천도제하고 상문을 걷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필름 끊고 다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음 음